이렇게 어떻게 알았을까? 잘 모르겠어요 또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은 나누리가 본사장 서포터들로서 교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좀 세네시에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인 게 여러분이랑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평상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도 일정이 안 맞고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수합니다 하나, 하나 본인은 세종나누리의 일원으로 세종나누봉사단의 지도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하나, 하나 본인은 하는 게 낫습니다 하는 것 같고 뭐 작년도 했기 때문에 13기기 때문에 이건 꼭 해낼 분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네 하나, 셋 하나, 셋